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선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뭐하는 조직인가 상식적으로 뭐 우리가 다 압니다마는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선거와 대한민국의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그리고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물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독립된 합의체 헌법기관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나 사법부와 마찬가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관위는 심판 역할을 맡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공적기관보다도 객관성과 중립성 그리고 투명성이 생명과 같은 곳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존립에 관한 위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선거관리 공정한 선거관리 이것이 아마 선관위의 존립의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란 이야기죠. 바로 공정성이 핵심 가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선관위가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2주 전에 공병호 tv는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3구 대선이 공정선거가 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7만여 명 정도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것이죠. 그분들의 공정선거가 될 것이다가 불과 7% 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불공정선거가 될 것이다가 92%나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직접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90% 넘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공정선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와 달리 대표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무려 7만여 명 정도가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92%가 공정선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구 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 가운데 야당 측을 대표하는 인물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3구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엄청나게 편파적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대선이 치러지게 되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 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보이는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늘 이렇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은 남들 눈을 좀 의식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은 그냥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밀어붙여 버리는 겁니다. 야당을 대표하는 선관위원 단 한 명도 없이 3구 대선을 치르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같은 행동의 이면에는 선거 결과를 스스로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특별히 의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586 운동권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자신들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원희룡 국민의힘의 선대비 정책본부장은 페이스북에 tv조선에 실린 한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국민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데 아주 적합한 사례입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의 주장입니다. 82 박번이시고 광주정신을 누구보다 잘 아신 노정희 대법관 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현수막 문구에 내로남불은 안 되고 술과 주술은 된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만든 정의로운 판단입니까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의고 나발이고 다 없어진 겁니다. 염치고 이런 게 다 없어진 겁니다. 투표가 위선을 이깁니다. 불가. 투표가 무능을 이깁니다. 불가.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 불가.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가능. 신천지 비호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가능. 청와대를 국당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가능. 제 입에는 그냥 이런 이야기가 절로 튀어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586 운동권이나 정치인들이나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금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정이고 나발이고 염치고 합법이고 이런 건 따위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 이익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합법이 된다는 겁니다. 정의라는 것은 강자의 이익이지 원래 정의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존립 이후는 공정한 선거를 추진하는 기간입니다. 그동안 선관위는 법으로 규정된 대로 투표지 개표소에 있는 투표지 분류기가 외부와 어떤 교통할 수 있는 통신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누누이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침내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외부와 통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외부에서 얼마든지 투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민경욱 의원의 주장입니다. 온갖 거짓말을 일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들은 투표지 분류기가 외부 통신망과 분리돼서 해킹의 가능성이 없다고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투표지 분류기 운용 프로그램 주문서에 따르면 투표지를 분류하고 집계 처리한 이후에 통신망을 통해 중앙위원회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통신이 되는 투표지 분류기를 주문해 놓고 통신이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계로 이번 대선을 치룹니다. 무섭지 않은가 다 이긴 것 같은가 투표지는 당일 투표 투표지는 반드시 여러분 접어서 투입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주한 투표지 분류기 소프트웨어 제작 맹시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표지 이미지를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자동 분류하고 후보자별 득표 결과를 자동 집계한 이후에 그 결과를 통신망을 통하여 중앙위원회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버젓이 거짓말을 해온 겁니다. 해명서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봤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숫자 조작이나 네트워크를 통한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이 확인되었다. 통신장비가 없기 때문에 주장과 반대로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있음이 선관위 측의 발주 맹시에서 의해서 밝혀져 계신 겁니다. 외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통신장비를 투표지 분류기에 설치하겠습니까? 이것은 일단 위법입니다. 그런데 위법 행위를 절대 하지 않았다고 그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으로 판명된 겁니다.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그만큼 외부 조작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법을 위반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외부에서 뭔가 작업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소한 공정선거관리위원회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선거운동은 물론이고 선거 조작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그런 의심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4.15 총선 이후에 진행된 재검표를 통해 숱하게 드러나겠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고쳐야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현재 선거에 관한한 스스로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자등능력을 거의 상실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선거에 관한한 모든 종류의 자신의 문제점을 그냥 은폐하는 데 바쁘지 그것을 스스로 고쳐서 더 나은 투명한 선거,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져 버린 그런 나라가 돼 버렸습니다. 정말 자기의 온전한 그런 대통령이 등장하게 되면 여야의 정치적 덕실을 떠나가지고 선관위를 좀 계획해야 됩니다. 이 간단한 선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선거 때마다 이 많은 의욕과 의심이 들게 만드니까 이게 선거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운동을 하는 기간인지 선거를 조작하는 기간인지 가끔가다 아리숭할 때가 많은 거죠. 아무튼 선관위가 본래의 그런 기본 기능인 선거관리를 공정한 선거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 감절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